17조 원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포의 주식 매각이 거래 개시수 시간만에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바로 알 수 없었지만 소수통들에 따르면 주문서에는 사업이 및 해외 투자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람포 주식은 동종 업체들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률로 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아람포의 배당 수익률은 6.6%로 쉐브런의 4.2%, 엑소모빌의 3.3%보다 높습니다. 사우디 정부는 아람포 주식의 82%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가 별도로 16%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번 매각은 아람포가 상장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식 매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사우디 정부는 이번 매각 대금으로 신도시 네옴을 비롯해 인공지능, 스포츠, 관광 등의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